오늘도 고약관님을 모심하는 책 소개 시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유익한 과학책입니다. 개념 오디세이입니다. 개념 오디세이. 유전체 오디세이. 이 책은 유한 애슐리 박사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장 전문이고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가 유전자 지도 분석한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임상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그냥 좀 천재예요. 그냥 보통 천재가 아니라 전 세계 클래스의 천재여서 정말 대단하고 글도 잘 쓴다. 책만 보면 마음결도 좋은 것 같아요. 마음씨도 착하고. 저는 옛날에 우리가 유전자가 얘기도 읽었고 이번에는 유전체 판독 얘기거든요. 이 유전체 판독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건가. 그걸 오디세이예요. 여기 있었던 정말 임상 얘기들을 쭉 풀어주는 건데 저는 딱 이거 읽고 처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일단은 이 유전체 관련, 유전공학 관련 회사들 중에 대박 회사가 정말 나오겠구나. IT 다음에 BT가 어느 정도 진짜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이 계속 무릎이 있고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정말 큰 회사에서 막 서버를 관리하고 이렇게 좀 정형화된 데이터가 없는데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돈을 버는 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그런 회사는 되게 필요하죠.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막 가짜 계정이 생기는데 그 가짜 계정 생기는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그걸 이제 막아내는 걸 다 인공지능으로 막아내고 이제 잡아내고 있는데 그런 데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돈을 엄청 아끼고 있는 거죠. 뭐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리 이런 데 많은데 우리 일상에 좀 적점으로 느낄 만한 거는 이제 자율주행 나오면은 아 인공지능이 진짜 우리 삶에 완벽하게 스며들었구나.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 유전체 관련 기술들과 인공지능 붙으면은 우리 살아있는 시대에 뭔 일이 나도 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복잡계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비용 싸움이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최장한 거리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돈이 많았으니까 살고 싶어서 뭐 온갖 정보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상 정보는. 그래서 그때 유전체 검사를 받았대요. 그때 10만 불. 그때 지금 당시 1억 2천. 지금 여러분 100만 원 안팎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100만 원이면은 돈 없는 사람은 솔직히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 끼면은 저는 10만 원 따니까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순간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겠구나. 그렇겠네요. 딱 그 생각이 정말로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AI와 BT가 만나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만나면은 우리 살아에 있을 때 정말 뭐가 변해도 변하겠구나. 그냥 그것도 이제 깨달았고 이 책은 여러분 정말 이거는 약간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보다는 이야기 중심의 책이어서 오디세이에서 유전체판 하우스 보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책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여태까지 책을 소개했던 거랑 좀 다르게 소개해드릴 건데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 이제 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예요. 유전체 검사를 했어. 검사를 했어. 그럼 내 유전체가 잘못된 건지 안 잘못된 건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되게 궁금했는데 이 책 보고 처음 알았어요. 옛날부터 좀 그건 궁금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맨 처음에 유전자 지도가 완성이 됐을 때는 이게 돌연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도가 나온 거지. 그런데 이제 검사가 싸지면서 10명, 20명 이상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서 점점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수준에서는 완성도가 거의 100%가 됐겠구나 하는 게 각각의 염기가 있을 텐데 거기가 일반 사람 100명 검사하면은 한 명이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을 검사를 해서 레퍼런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른 게 나오면은 이제 아, 이 유전자는 돌연변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사했다고 막 정답이 술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틀릴 수도 있고 이게 여기 제가 다음 얘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건데 막 돌연변이가 여러분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속에. 그래서 이거가 어느 돌연변이 때문에 이 질병들이 발현했는지 찾아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냥 계속 또 떠오르는 단어가 감사. 여러분 이제 염기가 우리 몸에 60억 개 정도가 있는데 1억 개당 8개는 무조건 돌연변이가 나온대요. 그래서 60억 개니까 40개에서 이제 뭐 80개 정도는 무조건 돌연변이가 나오고 여러분 돌연변이가 꼭 나쁜 것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돌연변이가 없으면 진화가 안 돼요. 그냥 진화 이꼴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 환경에 적응이 되면 그게 이제 유전자 측면에서 자연선택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니까 전달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돌연변이는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슬프게 운이 없으면 직접적으로 질병이 발현되는 돌연변이가 되고 다운 중후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귀 질환이랄지. 희귀 질환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운 좋게 그게 안 걸린 거예요. 그거는 내 의지랑 1도 상관없는 거고 그냥 운이 좋은 뽑기를 걸린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런 거예요. 여기 읽어보면 희귀 질환이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희귀지. 왜? 내가 준 거거든. 내가 그 유전자는 준 거거든 그거는. 그다음에 이게 하나만 반쪽만 있을 때는 배런이 안 내다가 부모가 이렇게 양쪽 다 하나씩 반반씩 갖고 있었는데 딱 하나 되면서 그 아이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미안하고 그냥 그냥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보면 진짜 더 힘든 게 병명이 없어요. 뭔지 몰라. 그거 알아가는 과정이 나와요. 제가 그 얘기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쳐요. 그런데 저는 이걸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전체 진단 이런 거 보니까 그래서 다 뜨더라고요. 뭐 차병원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이 여러 명 살렸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내가 희귀 질환 내 질환이 뭔가 답이 안 나온다. 그럼 저는 유전체 검사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라도 그거 한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그거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읽고 또 깨닫는 게 뭐냐면 가족력. 저는 솔직히 좀 저랑 고약관이 그런 케이스예요. 좀 피곤해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잔소리하면 둘 다 엄청 피곤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족력 하면 그래 가족력 있나 보지 우린 둘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고약관님이랑 정말로 이 싱크로너이저가 너무 많이 들을 게 우리는 아는데 이거 읽어보고 가족력 한 번 다 따져봐야겠구나. 되게 의학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급반성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나는 똑같다니까? 이거 얘기 안 하고 찍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와 가족력이 여러분 가족력이 엄마, 아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친척도 엄청 중요해서 누가 침척이 만약에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죽었다? 암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가족력만큼 완벽한 유전체 검사가 없어서 저는 그런 거 솔직히 관심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요.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외할머니가 되게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모님은 암이 있으시고 우리 아빠도 심장 질환이 있으시고 우리 장인어로도 심장 질환이 있으니까 체아는 겁나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걸 꼭 다 따져봐야지. 다 물어봐야지. 벌써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만 알고 여러분 가족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없잖아. 오랜만에 가족, 친척들인데도 먼 친척인데 전화번호 있는 분들은 다 그냥 안부전화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픈 거 없냐. 그래 서로서로 아픈 거 그래서 있으면은 무조건 조심하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나도 이 병에 걸릴 수 있겠구나. 이거를 그냥 이게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요. 유전자랑 관련이 있습니까? 여기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오디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은 좀 이야기식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 이 책 이 부분 읽고 저는 눈물 핑 돌았거든요. 고약관문과 똑같았어요. 그냥 다 똑같아. 아빠라서 똑같아. 그거는. 그거는 눈물 탁 나는데 이제 쭉 한번 이거는 제가 여러분 거의 한 5, 60쪽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압축해서 해드리는 거라서 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정보를 일부 발췌가 아니라 이걸 다 읽어드리려면 한 2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좀 재밌게 이야기를 압축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중간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 이야기 자체가 엄청 리마커블하고 감동적이고 그래요. 맨마이트랑 크리스티나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버틀런드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너무 안타깝게 발달이 느리고 종종 발작 증세를 보였대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랬는데 하나 특이한 걸 발견한 거예요. 아기가 울기는 우는데 울기는 우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그냥 아기 하면 뭐예요? 우는 거가 동격이잖아요. 그냥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완전 똑똑이에요. 아빠가. 그래서 막 온갖 병원 다 찾아다니고 다 찾아다녀갖고 소화신경학자라 소화신경학자며 이제 실력자란 실력자는 다 찾아간 거예요. 소화신경학자 중에 실력자란 실력자란 다 찾아갔는데 몰라요. 아픈 데가 어딘지 알아놔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진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포기할 수가 없지. 다시긴 또. 그래서 2009년 4월 이제 듀쿠 병원을 알게 돼서 거기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뭐가 태동하고 있었냐면 염기 분석. 염기를 분석해서 의료계의 난제 사례를 해결하겠다며 의기투합한 프로젝트를 막 시작한 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아기도 제발 등록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갖고 그게 이제 분석이 됐고 2년 있다 따르르르륵 하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부모 입장에서 애가 더 심해진 거예요. 그냥 애가 이게 보통 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휠체어에 매여 지내면서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가끔 이를 갈거나 허공을 응시할 뿐 아니라 의사들은 아이가 또 발작을 한다고 그냥 여기 다름일 뿐 애가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세포에서 뭐 쓰레기틀 뭐 처리를 못하고 있었고 노폐물이 쌓이는 제가 이제 좀 그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2009년에 알게 되고 2012년에 따르르륵 듀크대 의사 이제 분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뭐라고 이제 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앤 글리원이라는 유전자 문제인 것 같다라는 앤 글리원 유전자 이제 당시 전문가들은 이 유전자가 세포 내 쓰레기 수거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추측했대요. 그러니 작업이 중단된다면 쓰레기가 세포 안에서 쌓이면서 병이 된다는 게 연구진의 가설이었어요. 가설이야 가설. 그래서 듀크대 팀은 아예 간 조직을 소량 떼와서 현미경화로 관찰을 해봤는데 세포에 정체불명의 물질이 축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병을 처음 명명을 아직 병명도 없고 이 병을 전 세계에서 처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이 맞다른 거를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확신이 이렇게 안 서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의료사건 하면 책임져야 되고 큰 야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랑 똑같은 질환을 갖고 있고 똑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앤 글리원에 문제가 있는 친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 치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파워블로그였는데 그래서 파워블로그였는데 진짜 썸네일까지 리암 닌슨으로 해갖고 딸내미 그거 구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기도 이제 자기 자식 구했다는 걸로 해갖고 딱 만약에 검색창에 파워블로그 오니까 상당 검색의 원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지 않음 안구건조 검색을 치면 자기 블로그가 리암 그거 누구야 리암 리스니께 총 들고 있는 걸로 해갖고 딱 나오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블로그가 유명해져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분이 이 작가가 애슐리 박사님이 글을 겁나 잘 써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른 가족으로 풀어갑니다. 이번에는 윌지 부부라는 가족한테 넘어가요.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 거예요. 우리 이제 버틀런드였죠. 이 아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춘 거예요. 확인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이 오디시안의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 나는 진짜 하우스 보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시험을 시작할 때 셜록홈 둘이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다 여기에 여기에도 하우스 얘기가 몇 번 나오고 유전자판 하우스예요. 왜냐하면 답이 없는데 그걸 풀어나가야 되니까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약간 이야기 같아요. 글빨이 정말 엄청나요. 한 편 한 편이 드라마 같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 유전자가 얘기 읽었죠. 크리스퍼 얘기도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판동 얘기고 이제 유전자를 우리가 가위로 조작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윌지 부부 아기는 뭐였냐면 부인이 39주하고도 5일째 되는 날 그녀는 아기가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를 챘대요. 눈치를 챘대요. 그래서 빨리 아기가 재앙절개를 이렇게 아기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그레이스라는 예쁜 아기를 낳았는데 또 안타까워요. 뭐냐면 기운도 없고 애가 황달기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데 딱히 감염 증상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니까 그냥 퇴원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삶은 여전히 고단했대요. 그레이스는 뭘 제대로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토무지 다른 아기들처럼 살이 붙지 않았대요. 그다음에 언젠가부터는 고개를 한쪽으로 이상하게 기울이고 몸을 파르르 떠는 발작증새를 보였대요. 간 수치는 태어날 때도 정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정상 수준의 무려 10배로 치솟은 상태였대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거를 좀 주의깊게 읽었으면 여기서 이제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부부는 이 부부도 좀 능력자 부부예요. 그래서 스탠퍼드 병원의 유전화 클리닉을 찾아갔는데 검사를 쭉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는 뭐였어요? 앵글리언이 문제였잖아요. 여기는 이 남편이 보통 사람이 또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라서 병원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받고 혹시라도 이게 아직 초창기니까 그게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이드로 봤는데 그걸 병원에 알리지를 않아요. 대박이에요. 그런데 둘 다 검사가 나왔는데 SUPV3L1이라는 유전자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거구나. 하고 찾았는데 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 갖고 뭔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막 토론을 막 겁나 길게 하고 했는데도 희열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팀 저 팀 막 와갖고 분석하고 하는데 거기 정말로 운이 좋게 그거 뭐냐 브레인 브레인 브릿지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단은 이 팀에서 다른 팀에서도 SUPV3L1 이라는 게 용의자였는데 이게 아니지 않을까 이게 변이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레퍼런스랑 다른 이 변이가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다른 변이도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이가 또 몇 개 있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변이를 갖고 있어요. 80개에서 40개 정도는 누구나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변명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앤 글리언이라는 거를 구글에 그냥 박사가 쳐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검색이나 해보려고. 그런데 딱 어때요? 리암 닌슨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겨누고 있는 블로그가 뜬 거예요. 이건 들어도 되게 소리 끼신데. 뜬 거예요. 뭐예요? 아까 그 부부가 있잖아요. 아까 부부 이름이 뭐였죠? 맨 마이트가 파워블로그라서 왜? 맨 마이트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 아기랑 똑같은 증상을 갖고 똑같은 유전자가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아기가 발견되어 뭔가 진행이 돼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때마침 전문 박사가 자기 환자가 하나 그런 거 있어서 검색을 했는데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읽으면서도 소름 돋았어. 난 지금도 소름 돋았어. 나는요. 그랬는데 그건 뭐예요? 어디까지 소개했어? 잠시만요. 여기고 여기고 마지막에 나오고 여기고 마지막에 딱 영혼 남기면서 그 다음에는 진행되고 여기서 했고 맞고 여기고 그래서 그거예요. 이제 막 이 사람이 이 박사가 이거를 알아내고서 어? 이건 것 같다 하고 이 부부한테 윌지 부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애기가 울어요? 이거를 여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또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눈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이런 거 소름 돋은 거 이 박사가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찾아낸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앵글리언 유전자가 범인이었구나를 찾아냈는데 그 뒤에도 이제 이게 한 챕터에 이제 찾아놨는데 지금 이 뒤 챕터로 가려니까 또 소름 돋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이 앵글리언 유전자가 만드는 이 앵글리언 유전자가 뭐가 문제냐면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앵글리언 유전자가 만드는 앵글리카나제1은 이라는 이름의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다양한 일을 하는데 단백질에 붙은 당 분자를 잘라내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이 전처리를 거치지 않은 단백질은 재활용되지 못한다. 만약 2단계 문제가 생긴다면 그 결과는 말도 못하게 참혹하다. 분해됐어야 하는 단백질들이 체내에서 계속 쌓이기만 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쌓이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 들었잖아요. 애기 간세포 이렇게 검사해봤는데 뭔가 정체불명의 물질이 계속 쌓여있다고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엔글리언이 엔글리언이 단백질과 엔아셀틴 글루코사민 이건 줄여서 글리넥이라고 읽는데요. 이 글리넥이라는 분자기 사이에 특정 결합을 깨는 특정 결합을 깨 당을 분리한다는 사실이 확실히 기억할 수 있었다. 이 메찌가 보통 또 이 두 번째 부부가 똑똑한데 여기도 똑똑한데 보통 똑똑한 게 아니라 자기 애기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생화학 강의를 부부가 딱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에서 들어보니까 뭐예요? 엔글리언과 글리넥이라는 분자기 사이에 특정 결합을 깨 당 다시 제가 좀 용어 어려워서 사실을 읽을게요. 엔글리언이 글리넥이라는 분자기 사이에 특정 결합을 깨 당을 분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었다. 뭐예요?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더불어 두 아기의 체내에 글리넥 양이 적은 현상이 엔글리언 부족의 결과라는 연구진의 의견도 완벽하게 수긍이 됐다. 야기가 두 명 이제 현상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또 그래서 이 아빠가 구글이 신인 것 같아. 구글 신한테 이 글리넥이 뭔지 좀 궁금해해서 또 검색을 해본 거예요. 글리넥이 그 검색이 궁금해서 아빠의 의사가 한 게 아니에요? 저보니까 야기 떡하니 하나 뜨는 거예요. 대박이야 진짜. 야기 하나 떡하니 트는 거예요. 야기 이미 있어. 그래서 그 쇼핑몰에서 팔길래 그걸 시킨 거예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왜냐하면은 그 그거 뭐냐 글리넥 양이라는 게 글리넥 양이 지금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올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리넥을 먼저 알아보려고 검색을 한 건데 이거 양을 올려줄 수 있는 약이 그냥 그 뭐냐 아마존에서 배송이 되는 거예요. 황당하게. 근데 이 아빠 나는 이거 보면서 눈물이 진짜 여기는 진짜 눈물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근데 이걸 이제 유녀몬은 애기한테 먹여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까 봐 아빠가 60알을 다 먹어봅니다. 하루에 60알을 다 먹어봐요. 설사 정도 하고 아무 부작용이 없는 거 하고 이제 애기한테 먹입니다. 그래서 애기한테 이렇게 하나씩 먹여본 거예요. 근데 3일째 되던 날 매순 아빠를 부르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갔다. 아침을 차려주면서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불현된 뭔가가 달라보였다. 곧 그는 그게 뭔지 알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진짜 나는 눈물 날 뻔했어. 여기서도 눈물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도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난 지금도 눈물 날 뻔해서 못 읽을 뻔했어.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유전자 검사로 시작을 해서 구글링으로 해갖고 했는데 나중에 이 앤글리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추가적으로 하면서 추가적인 약을 먹이니까 애가 조금 호전되는데 이게 유전 질환이라서 완전히 정상이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처럼 휠체어의 몸이 거의 묶여있는 정도고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제대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이 글리넥 계속 먹으면서 추가적 어떤 또 연구진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발견을 해요. 추가적으로 약 하나 더 먹으니까 인지능력이 항상 돼서 몸은 이제 막 잘 쓰진 못하는데 안구로 이게 인식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이름을 똑바로 쓰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져요. 그러니까 진짜로 말 그대로 오디세이에요. 오디세이. 이 책은 여러분 이 책은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냥 유전자판 유전체판 그냥 하우스를 읽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탐정이 뭔가 해결해 나가듯이 왜냐하면 기존에 다 답이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나가듯이 계속 이 애슐리 박사가 문제를 풀어간 얘기 자기가 직접 풀어간 얘기랑 다른 관련 의사들이 풀어간 얘기를 계속 서술을 합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저는 이걸로 저는 아까 하나는 맨 처음에 투자 관점이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그래 희귀질환이 있으면 이런 게 우리나라도 빨리 비용이 낮아지고 우리 관련 관계자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관계자분들이 그러면서도 그분들이 이제 돈 많이 벌었다는 대중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낮아져갖고 희귀질환은 그냥 사람 잡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희귀질환 내가 옛날에도 어디 글을 하나 썼었는데 여기 탄천에 그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어머님이 계세요. 나는 그 어머님 볼 때마다 눈물이 이렇게 주룩주룩 나거든요. 얼마나 힘드실까. 근데 이게 나중에 욕이 나오면 여러분 유전체 판독이 얼마나 좋냐면 여기 뒤에 크리스퍼 얘기도 좋은데 그 전에 유전체 판독과 제약 얘기가 나와요. 유전체 판독이 여러분 되면 뭐냐면 여러분 제약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부작용이거든요. 맞아요. 이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위험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1조, 2조를 써서 개발을 해도 다 나가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체 검사를 기반으로 제약업을 시작을 하면 제약 개발을 시작을 하면 거의 부작용을 0수준으로 만들어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박이에요. 국리주 리뷰 보니까 이제 표현이 어떻게 했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약물 산업 약 제조 약 산업이라는 것이 연구를 기반한 연구가 대부분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연구가 상관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거야. 인과관계가 아닌 거야. 근데 유전체 분석을 하면 인과관계에 좀 다가설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어? 이 유전체가 딱 문제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필요한 게 뭐야가 바로 직접으로 오기 때문에 뭐 어떤 거는 당연히 완벽한 인과관계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인과관계에 다가갈 수 있어서 부작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연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와 그래서 이거가 그러니까 제약 플러스 유전체 검사 그 다음에 유전체 검사 플러스 크리스퍼 유전체 검사 플러스 AI가 합쳐지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바뀌어도 바뀌고 저는 대한민국이 이 기술이 조금 더 빨리 치고 나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고령화 시대여서 우리가 질병을 많이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으면 뭐 유방암이라든지 그래서 그것도 안젤리나 졸리도 그거 검사받고 그거 절제술을 한 거거든요. 왜냐면 권리형률이 너무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고령의 문제가 되는 건 질병인데 이게 검사가 보편화돼서 우리나라가 이게 좀 선도적으로 선도적으로는 미국이 넘사벽으로 나가고 있고 미국은 이미 상장해서라서 규모가 어마어마한 회사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거에 대해서 분발을 해서 특히 IT랑 BT랑 합쳐갖고 빨리 나가서 고령화 시대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아야 되나 그런 걸 제가 메모를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얘기도 많고 아이고 얘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두서 모으면서 보게 됩니다. 두서 모으면서 보게 돼요. 아까 지금 읽어주면서도 소름돋았다. 그러니까 아는 내용들도 소름돋았다. 미래는 여러분 이런 책을 읽으면서 교양을 쌓아가면서 배경 지식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 책은 되게 좀 뭐랄까 몇 쪽이지? 한 500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두꺼운 편도 아니고 생각보다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여서 생각보다 술술 읽을 수 있어요. 회사 세우는 얘기도 재밌어요? 회사 세우는 얘기도 재밌어요. 중간에 회사 세우는 얘기도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유전체 판독 기술 관련 오디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념 오디세입니다. 읽어보 과학 이런 거 기술 관심 과학 기술 관련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읽어보면 너무 재밌고 그냥 보편적 교양을 쌓으려고 읽어봐도 너무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고약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